안녕하세요. 셀오파키아의 셀오파키아입니다. 이건 K5EX의 2023년입니다. 좋은 LED가 되어있습니다. LED가 되어있습니다. 18인치, 올 시즌 타이어, LED가 되어있습니다. 블라인스판 모니터링이 있습니다. 이건 검은색으로, 크롬색으로, 룩색으로, LED가 되어있습니다. LED가 되어있습니다. 전용 들어간 헤파키아를, 안드로이드, 메추리아도, 장비만이 있습니다. 반지기와 전용 및 자리에 조금만 더 넣어있습니다. 반지기와 장비만이 있습니다. 2개가 유용해가 있습니다. 전용 및 자리에서 2개가 있습니다. 이게 preset기입니다. 다행이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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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궁금하다면 제 핸드폰 번호는 7804494499 감사합니다.